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콜롬비어스 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스프리모 자 오늘은 사연들도 깁니다. 일단 박기태씨는 누구시냐면 예전에 익명으로 보내셨던 3대째 서울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으며 친박 태거 추적자를 아버지로 둔 박기태라고 합니다. 액세스몰에서 구매하던 제품이 모두 소진되어 몰을 다시 방문 상품의 스크롤을 쭉 내리다가 컴스테이션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고 문득 예전에 용산에서 있던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장르의 방송들에서 흔히 즐겨쓰는 소재인 용산 전자상가 장르 이런 사연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게요. 역시 구도심 원주민은 달라요. 이런 사연을 꺼내주시네요. 때는 2000년대 초반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일본의 아이돌 그룹 스피드의 덕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팀이 누군지 아는 에디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 팀은 지금 마이크를 켭니다. 진짜 마이크가 있네? 처음 봤어요? 밖에 계신 분이 원래 저 마이크 있는 걸 하고 있었나? 민정수석이 저 기장 목소리 내잖아요. 그걸로 했던 거예요. 아 모릅니다. 네. 진짜? 네. 의외입니다. 멤버 여성 멤버 그룹이었다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큰 정보예요. 여자 아이돌 그룹이다. 그 정도까지는 기억이 나고 옛날에 좋아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좋아했던 그룹이 아니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대 초반이요. 저도 이름을 들어본 거 보면은 위상에 꽤 높은 팀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많이 들어본 거 같거든요. 스피드? 저는 뭐 늙어서 네. 빌리 아이돌 노래로밖에 몰라요. 아피라. 키아누 리브스 선생 잘생긴 한참 어릴 때 찍은 액션 영화 아 그래요. 자 저는 이제 그냥 가면 되나요? 네. 나중에 봐요. 사춘기 시절 만나게 된 인생의 첫 아이돌 그룹은 생각보다 제 마음속 깊숙이 들어왔고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 그룹은 언제나 생각보다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 번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이돌 그룹 덕질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위선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일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을걸요? 직성이 풀리는 본인 직업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 CEO쯤 되셨을거에요. 그 당시 저의 주요 일관은 스피드의 라이브 무대 영상 수집 지금이야 유튜브를 실행하면 덕질 아이돌의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거 되게 달라졌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만 좋아해도 콜렉터가 됐는데 요즘은 웬만해선 콜렉터 안되죠. 그렇죠. 클라우드의 시대니까. 지금이야 유튜브를 실행하면 덕질 아이돌의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저런 국내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파란색 화면 들어가서 한참 오랫동안 다운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네. 그때는 어쨌든 잡지도 스크랩하고 뭐랄까 정보가 지금처럼 무한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매우 그렇죠. 지금은 근데 오히려 더 무한하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끝은 어딜지를 잘 모르겠고 지금은 걸러내는게 힘든데 그때는 아무거나 캐내면 일단 다 수집했어요. 지금 시대가 덕질하기 더 좋은 시대인지 그때가 더 좋은 시대인지는 사실 답내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마치 지금이 더 쉬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더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태가 다르고 난이도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이게 충분히 하나가 정보 제공량이 충분히 찾는다 그래서 배가 막 부르고 그럴 리도 없어요. 그런가?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게 쉽게 갈증 해소되는 게 아니니까. 네. 잘 알지 못하는 일본어를 해석해가며 힘들게 구한 동영상들은 저의 20기가짜리 하드디스크를 가득 채웠다. 20기가? 이게 이상한데요. 2000년대 초반인데 20기가 과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과합니다. 2000년대 초반의 20기가 게임 하나가 1기가 하면 엄청난 블록버스터이시던 시절인데 제 생각에 20기가 더 이상 저장 공간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수집한 자료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당시 최첨단 저장 기술이었던 CD-RW를 이용해 나만의 CD 컬렉션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분야든 하드코어 덕후의 상징이었죠. CD라이터. 그러니까요. 제게 필요했던 건 CD-RW 기기와 이것을 저장할 공CD. 참 오랜만에 했던 얘기들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은 양도성 예금증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가의 CD-RW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을 모아야 했지만 목표를 정하고 거침없이 전진했던 저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기술을 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진보한 기기를 만 원에서 오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 시절에는 30만 원 넘는 물건들도 많았어요. 아주 업자를 겸한 프로크 바마추어들 용도의 물건들은 100만 원대 호가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CD-RW 기계와 당시 최고의 제품이었던 다이땡땡땡 공CD 5장 묶음 4세트를 구매할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했다는 얘기죠. 집을 나서려는 저에게 고민이 있었으니 물건을 강매하는 분들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소수가 남아 아직 활동 중인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큰 돈을 들고 용산 던전을 홀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 혹시나 그들을 만나 원하지 않는 물건을 강매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판매자의 협박에 못 이겨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강제로 구매한다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동대문 지하상가를 지나갈 때 누군가 다가와 제 머리에 모자를 씌우며 괄호 얹고 괄호 만원이라고 말하면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줘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과장 아닌가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경험은 다른데 저도 경험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는데 실제로 이런 피해를 보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강매 예를 들어서 동대문 그렇죠. 욕하고 그렇다며 그랬었던 기억이 나긴 나거든요. 욕을 듣는 것도 똑같이 모욕적이고 불법적인 이지만 이렇게 곧바로 사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거절의 기회마저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이쿠 아 걸렸네 만원 이런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물론 누구에게나 다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물론 카우보이가 휙휙 던져서 이렇게 잡는 것도 올감이 잡는 것도 아니고 조금 과장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저는 별도의 수납장과 제품 관리 도구를 보유한 모자 수집 매니아가 됐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상한 다른 사연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많은 종류의 그러니까 맨날 모자를 씌워져서 맨날 사게 돼서 컬렉션을 시작했다는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도 당하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당하는 거 차라리 즐기자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모자를 다시 살펴보니 이쁘네? 뭐 이렇게 지금까지 박기태 씨의 글을 보면 그런 흐름이에요. 심지어 모자 관련 이야기가 따로 등장해요. 고맙기까지 하네 그분이 뭐 이런 거 나에게 이렇게 신박한 아이템을 주시다니. 많은 종류의 모자를 구입하고 착용하고 수집하는 입장에서 이번 XSFM의 스냅백은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제품입니다. 아 갑자기? 네. 이게 지금 별을 두 개 치셨죠? 네. 갑자기 다른 섹션이에요 여기는. 스냅백을 구매할 때 제품의 재질 디자인 사이즈 등 요소가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챙의 크기입니다.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간과하고 있는 게 챙의 폭과 길이입니다. 챙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얼굴에 볼폭이 좁거나 아래 위로 기신 분들에겐 어울리지 않습니다. 챙의 폭이 너무 좁으면 얼굴의 크기가 동그란 분들과 머리가 크신 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경험상 나는 모자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들은 이런 챙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챙의 황금 비율을 제대로 맞추는 제품을 의외로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패션 제품인 스냅백 핏의 완성은 얼굴 크기 대비 챙의 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XSFM의 스냅백은 챙의 보편적인 크기 나름의 비율을 잘 맞춘 것 같아 평소 본인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못 찾았던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썼을 때 갑자기 이현상 PD가 너 모자가 그렇게 잘 어울렸었나 이렇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현상 PD가 그런 얘기하길래 그러게요. 쟤한테는 팔지 않는데 왜 팔려고 그러지? 호객행이라 하지? 입바른 소리를 하지? 쟤가 왜 한 푼이 아쉬운 거야? 왜 저래? 근데 어울렸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완벽한 지금 박기태 씨의 분석에 따르면 완벽한 비율 때문에 그렇구나. 챙의 크기와 폭의 완벽한 황금 비율 때문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잘 어울렸던 것이군요. 좀 올드스쿨한 맛에 긴 편입니다. 네. 아무튼 다시 사연입니다. 불시에 만날 수 있는 강매자들에 대해 내린 해결책은 보유금액의 최소화였습니다. 돈을 덜 들고 간다.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만 보유하고 사전에 지정된 상점에 빠르게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 이후에 만날 수 있는 엑스파리들에게 이미 물건을 구매하여 추가 구매 여력이 없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구매 희망 제품의 가격을 계산하고 정확하게 그 금액 플러스 교통비만 들고 용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알바까지 해본 사람 입장에서 용산을 집처럼 드나들었으니까 이 마음을 어느 정도 모르는 편이에요. 하지만 자주 안 가는 분들한테는 무서운 던전. UMC가 알바를 했었어요? 알바한 적이 있어요. 용산에서? 네. 셀러로서? 그렇죠. 어떤 컴퓨터? 네. 만드는 일을 했죠. 그렇군요. 그 당시 용산역 전자상가는 서부역사 통로를 통해 진입해야 했습니다. 서울 사투리인데 서쪽의 끝머리에 있는 큰 문을 서부역이라고 부르죠. 서울역도 그렇게 부르고 용산역도 그렇게 불러요. 용산의 서부역사. 역사 통로에는 좌판을 깔고 문건을 판매하는 분도 계셨고 그렇죠. 없어지기 전까지 용산 던전 입구의 상징이었죠. 그렇죠. 네. 그 왜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그 아이언맨이 쓰러지는 뭐지? 부품을 사기당했어. 아아. 그게 그 통로죠. 아 그렇군요. 용산역 서부 통로. 네. 역사 통로에는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판매하는 분도 계셨고 구걸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뭐 어제처럼 떠오릅니다. 저는. 판매자와의 이벤트는 보통 시선의 마주침에서 시작되기에 저는 눈빛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고 진행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는데 순간 살짝 흐트러진 시선이 구걸을 하고 계시던 분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분. 돈 좀 줘. 나. 예? 그분. 배고파. 5천원만 줘. 짧은 대화가 끝나고 저는 주저없이 주머니에서 5천원을 꺼내 그분에게 전달했습니다. 5천원은 큰 돈인데 그러면 쇼핑이 날아가지 않나요? 2000년대 초반물가입니다. 이거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금액과 교통비를 들고 갔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계획에 없던 지출이었지만 한쪽 팔이 없는 그분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고 공시디를 계획한 수량만큼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한쪽 팔도 없으신 분이 얼마나 힘들면 먼저 말을 걸까 라는 연민 때문이었던지 그때 제 결정에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사회를 만나죠. 감사 인사 없이 제가 건네준 돈을 주머니에 우겨 넣은 후 고개를 다시 숙이는 그분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뭔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며 원래 목표였던 선인상가로 향했습니다. 선인상가에 도착했을 때 따뜻했던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방문한 날은 하필 구매하려고 했던 CDRW 제품의 물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오른 상태였고 제가 보유한 금액으로는 CDRW와 공CD 모두를 구매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라이터 기계의 구매 시 가장 고려했던 점은 흔히 말하는 CD를 구울 때 얼마나 뻐기나지 않는 제품인가 였고 불량률 광고 많이 했죠. 제 소중한 컬렉션을 안전하게 CD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퀄리티를 낮추기보다는 원하는 제품의 가격을 깎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CD는 나중에 구매해도 되니까 원하는 CDRW라도 구매를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격 에누리를 위해 이곳저곳 방문했지만 애초에 최저가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거기서 더 깎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쇼핑은 4시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같은 곳을 몇 번이나 왕복하며 에누리를 하고 있는 어린 학생이 안쓰러웠는지 가격 배려를 해주시는 분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나 전한 후 남은 몇 천 원으로 벌크 CD도 구매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후 왜냐하면 벌크는 양이 많으니까요. 복귀를 위해 다시 서부 역사로 향했습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상태로 터벅터벅 걸어가며 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맹목적 선행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구나.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럴만한 능력을 갖춰야겠구나.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사실 더 좋은지도 몰라요. 그 뒤는. 어느덧 아까 그 노숙인분이 있던 곳에 도착했고 당황스러운 광경을 목도한 저의 동공이 빠른 속도로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바닥에 앉아 왼손으로는 델땡땡주 봉지를 바치고 있었고 분명 아까는 옷소매만 있던 곳에서 어느샌가 오른손이 생겨났고 그 손으로 델땡땡주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진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거의 도시선설 같은 얘기인데 하지만 봤다는 분이 계시긴 하니까 그러네요. 당황했지만 그런 상황에 따질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논쟁을 한다고 했을 때 설득할 자신도 없었고 너무 뭘 설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설득할 지점이 뭐죠? 팔을 꺼내지 마세요. 기부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세요. 이런 뭘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따질 게 딱히 없습니다.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세요. 불리예요. 형세가. 너무 긴 쇼핑 시간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쳤던 저는 빠르게 그곳을 통과하여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뭐 진짜 사회를 만났다고 아까 유엠 씨가 표현했지만 이런 일을 실제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사회를 만나죠. 겪었군요. 그 외에 저는 뭐 들여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돌을 아십니까? 라든가 네. 몇몇 그냥 차비가 없어요. 네. 이 케이스에 이제 돈을 들여본 적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인더스트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에는 한참 시간이 더 소요됐거든요. 네. 네. 사연을 적으며 옛 추억에 잠겨 오랜만에 그때 구워놨던 CD를 실행해봤는데 모든 CD가 실행이 안되네요. 이 사람 박기태 씨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날에 있었던 일은 뭐 아무 의미가 다 없는 일이 많네요. 선을 적선을 하지도 못했고 네. 데이터도 보존이 안됐고 여기에서 다시 박기태 씨의 앞에의 중요한 말씀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 번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야 직성이 풀린다. 하지만 박기태 씨의 최선은 한참 부족했죠. 이 정도 최선으로는 스피드의 자료를 백업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아 근데 이게 CD라이터의 문제는 아닌가 보죠? 그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몰랐었죠. 이렇게 구호 제작한 CD에는 수명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몰랐어요. 보관하기 나름인데 어느 정도 수명은 있다고들 하죠. 그래요? 그게 진짜 물리적으로 날아가?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보관을 아무렇지도 안 케이스에 잘 담아서 책상 속에 30년 있었다. 이런 데 없어져? 근데 저도 몇 번 겪은 일이기도 하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찾아볼 일이 있어서 2000년대 중반에 공연했던 제 영상 같은 걸 찾아봤어요. 아직 살아있는 게 있고 아주 찾아볼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네가 찾고 싶지 않은 걸 못 찾게 하는 인간의 어떤 못생겼어. 설마 그건 없겠지. 있는데 딜레이트를 자동으로 누른 너 자신. 그리고 가사를 까먹는다거나. 아니야 아니야 이건 없는 거야. 분명히 그전에는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좋은 기억만 남아있지 않던가요? 좋은 기억만 파키테신 어떠세요? 그렇구나. 또한 잊고 있던 멤버들의 근황을 찾아봤는데 뛰어난 가창력으로 메인보컬을 담당했던 멤버는 아 이분 유명했었습니다. 고향인 오키나와에서 무려 자민당의 당적을 달고 선거에 출마했었네요. 지금 모든 추억들이 다 어그러지고 있어요. 어그러지는 결국 또 사회를 또 만난 세상을 다시 알아갑니다. 그 후에 얼굴 선수가 됐죠. 현재는 아 그래요? 네. 2010년대 중반에 그 기미가요를 불렀는데 아니 아까 스피드 모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 그건 이제 전 시사면으로 넘어오면 아니지 않은 거야? 아이돌 멤버 아 맞으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의 이 30대 독후들이 10년을 빨았다. 이제 손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사람일 거예요. 붉은 어깨띠를 누르고 환하게 웃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보고 있자니 참 복합적인 기분이 듭니다. 내각부 정무관이라는 자리까지 오른 걸 보면 적성을 잘 찾은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내각부 정무관. 아이돌 덕질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사건으로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충격 때문인지 지금은 기부를 할 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해당 업체가 얼마나 건실하게 오래 운영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는 곳인지를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우리 디스코팡팡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으신 분하고 조금 맥락이 비슷한 귀시감이 듭니다. 어떤 모멸감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모멸감의 사회적 순기능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게 된 모자들을 컬렉션 의 길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다. 바꾼다던가 그리고 잘못된 적선을 정확한 어떤 분석을 통한 정당한 기부로 할 수 이되었다. 1월에 월장원이셨죠? 이경수씨 이경수씨 맞아요. 이경수 효과라고 해주죠. 이렇게 또 요파씨의 신조어가 이분 이경수 계열이네요 뭐 이런 모습을 모멸감으로 철드는 지혜를 얻는 자 모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집단을 우리는 이경수 집단 효과라고 부릅니다. 신드롬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경수 신드롬 나도 커서 이경수처럼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것은 상처로 안고 갈 것인가 이경수처럼 극복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좋습니다. 자기 최면을 걸더라도 이겨낼 것이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놀려대는 것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음 제가 후원했던 유기견들이 입양되는 걸 보면 그때 사건으로 잃은 것만 잃는 건 아니구나 생각을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박기태 씨와 이경수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